네 친여러분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? 바로 그날입니다. 스승의 날이에요.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감사의 말 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 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? 아 저도 예전 고등학교 다닌 선생님이 막 글려주긴 그렇습니다. 네 친여러분 선생님께 감사 편지 쓰기 약속하실 거죠? 약속해줘!